디파이 시장은 사실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락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끊기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투자자들이 없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얼마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디파이에 대해서는 하락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락장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금리 자체가 1%에서 2% 사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할지 모두가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상반기의 시장과 하반기의 전망까지 분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디파이농부 조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부끄러워서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쩌다가 그런 인사 한말을 좀 만드셨습니까? 이게 회사 다닐 때 위에 상사님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맨날 충성충성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봤는데 허전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많은 전국에 있는 군인분들께서 흡족해 하고 계시는 군성 손날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팁을 드리면서 저희가 디파이농부 조선생과 함께 이제 방송을 수차례 해드렸는데 요즘 만큼 장이 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블록미디어 하고 같이 이제 촬영도 하고 많은 얘기를 다뤘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사실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쉴 틈 없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4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6만 달러가 훨씬 더 넘는 금액이기도 하고 50% 정도 이상 수익이 사실 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은 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쉴 새 없이 오르면 또 낙폭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슬슬 조정받고 다시 한 번 준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10일 날 미국 ETF가 승인 날 때 새벽에 기사를 쓸 때 그때 가격이 제 기억에 4만 천 달러에서 2천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6만 5천 선에서 조금 내려왔다 이 정도잖아요 그럼 일단은 좀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홀더 분들께서 최근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립토콘트에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간다라고 하는 레포트를 아마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 지난 시절부터 굉장히 비트코인 상승이 좋았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분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을 보다 보면 손절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은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좀 동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지 근데 진짜 하락장은 2024년도 하반기였어요 그때는 희망이 안 보였다 비트코인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디파이 시장도 안 보이고 모든 사람이 이제 시장은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반등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 나가서 그때 비트코인 dca 해야 된다 매일매일 사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가 17,000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만큼 시장이 얼어붙고 볼륨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안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사실 상당히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일개의 어떤 그냥 매니아층이 사실 다루는 그런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자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 조정은 좀 감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입에 올리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금융자산화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고 이런 뉴머니들이 상당히 유입됐는데 지금 손절을 하는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의 분위기에 지금 직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확실히 좀 힘드실 수 있겠다 맞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한국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김프도 한 2, 3%대 유지하다가 지금 1%대로 내려왔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실 손실도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 자체도 한 3% 정도 떨어졌으니까 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합치면 4%에서 한 5% 정도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사실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실시간 가격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6만 3천 200 후반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칫 하다가는 진짜 60K가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까지 있거든요 이러다가 크립토 윈터까지 오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립토 윈터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요 라고 생각되고 이제 뒤에 이제 디펠 얘기하면서 저번 어떤 하락장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고 어떤 어떤 지표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5월장 4월에 약간 조정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5만 대 중반까지 한번 밀렸다가 한번 사악 말아서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서서히 지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든 셀인 메인은 잘 버텼어요 5월을 잘 버텨놓고 지금 6월 되니까 막 다 흘러내린단 말이죠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원인은 관심의 이동이 발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어렵게 하지 그냥 무관심해졌다 무관심해졌다? 무관심은 아닙니다 결국 순한 매가 시작됐다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층이 좀 높으니까 이제 주식시장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떴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떴다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테마가 바뀌잖아요 사실 한 달 동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마다 주식시장도 관심받는 섹터가 계속 변하는 시장이긴 하는데 비트코인도 사실 퍼포먼스가 엄청 좋았으니까 17,000부터 그래프의 마지막 하단을 보면 거의 15,000불부터 6만 7만 불 이상까지 가려고 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실 관심이 비트코인 소리였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 관심이 다시 테크주로 넘어갔잖아요 주식시장을 넘어간 거죠 해외 주식시장은 넘어간 거고 이제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테슬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M7이라고 하는 주식들로 관심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ETF에서도 계속 순유출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관심의 이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좀 하락 조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 보통 해서 비트코인이 편입을 댔고 이더리움도 이제 곧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장이 오를 때야 ETF의 수혜를 받는다 그러겠지만 이렇게 순환매가 시작되는 크립토가 돼버리면 오히려 약간 하위 티어의 마켓으로서 유출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두렵기도 한데 네 비트코인 유출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이번 연도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왜냐면 이더리움 현명 ETF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거로서 뭔가 다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참 이거 어렵게 이제 말문을 저희가 트였어요 사실 방송 전에 오늘 방송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순환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주시장도 그렇고 그 내부에 있는 섹터별로 옮겨다니는 뭐랄까 그런 자본들이 옮겨다니는 건데 크립토 내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왔어요 상반기에서는 약간 밈코인과 AI로 약간 그런 조짐이 있다가 그냥 통째로 자금이 그냥 어디론가 가버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불안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있었던 AI와 밈코인에 대한 자금 디파이 시장을 좀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디파이 시장은 어떻습니까? 농부시니까 네 디파이 시장은 사실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락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하락장들을 돌아보면은 항상 블록체인 밖에 있는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IC어품 때문에 거품이 많이 있다가 터지면서 주르륵 하락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사실 FTX가 분식회계 하는 거로써 루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터졌고 이번 년도는 사실 하락장에 오려면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 트리거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디파이 내에서 그러면 어떤 지표들이 지금 괜찮냐라고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줄지 않았다 네 어려운 컨셉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파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스테이블 하락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달러를 갖고 토큰으로 바꾸는 수요가 완전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DT나 USDC 발행하는 메커니즘이 달러를 예치를 하면은 블록체인에서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를 발행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규 유어들이 계속 들어오려면은 이 달러를 먼저 예치를 해놓고 발행을 많이 해가야 돼요 그래서 발행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속적인 유입 자체는 투자를 하기 위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끊기기 시작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투자자들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외부 유입세가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안 들어오니까 시장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이게 저번 하락장 보면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자체가 200빌리언 하나로 치면은 뭐 한 2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있다가 그게 아마 6토막 정도 났습니다 6분의 1 정도 떨어져서 한 20조 20조 한 16조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한 150조 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시올 때는 가파랐습니다 이 상승세가 물론 상승장이었다는 뜻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넣고 스테이블을 발행해서 뭔가 알트코인을 사던 다른 코인을 살려는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정제되어 있어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일정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자금이 지금 있긴 있단 얘기인데 그럼 그 돈들이 유입을 유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유입이 지금은 멈춰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TF랑 ETF보다 좋은 환경이다 ETF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장이라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자금을 유입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은 작년 사이클에서는 개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강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 투자자들이 아직 계속적으로 자금을 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얼마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디파에 대해서는 하락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하락장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금리 자체가 1%에서 2% 사이입니다 하락장 때 왜냐하면 아무도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빌려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빌려가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자를 줄 주체가 없어요 이 디파에 대해서 금리의 결정은요 패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정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있는 하나의 바구니가 있고 이 바구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다른 걸 이제 빼가려고 하면은 이자를 주고 빼가야 되잖아요 이더리움에 내가 만약에 1,000불을 넣어놓고 만약에 60%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가져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여기 이 받는 이자에서 예치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가 만약에 2%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 차 팔려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면은 되가지고 시장이 무너졌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한 5% 정도 됩니다 한창 우리가 비트코인 폼 좋았을 때는 10% 정도 됐습니다 10% 조금 넘었어요 그만큼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 정도 반 정도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한데 이 정도는 아직은 하락장의 징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폼 제일 좋을 때 기준으로 따지않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완전 시장이 망가진 수준인 1, 2%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한 기대감과 공급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시장이 작년 12월 정도 됩니다 그때 딱 금리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을 예치한 사람한테 뿌려주면서 당시 원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예치하면 2%가 안 되는 금리를 받았는데 갑자기 5%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미국 국채 10년 물이 한 4% 조금 이상이었어요 되게 높았을 때에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차입하는 이자 합치면 한 5% 정도 확정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5% 수익 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 예치하세요라고 하니까 거의 한 몇 시간 만에 3조 이상 몰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였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12월 상상하시면 하락장은 좀 아닌 거죠 만약에 투자를 하면 현물 투자하면 지금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분위기 센티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한번 코인마켓캠 열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 수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디파이 하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고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고래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많이 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을 저점 매수해가지고 이게 올랐을 때 팔자라는 수요보다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딘가 예치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자 라고 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디파이에서도 그런 어떤 수요들이 되게 많아서 아직은 활발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현물 가지고 혹은 선물 같은 걸로 거래소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뭐 디파이가 안전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디파지 타는 쪽으로 가서 수익을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디파이 내에서도 갈논만 간다고 지금 하락을 하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보면 사실 이거 내가 왜 투자했나 싶을 정도로 뭐 하루에도 20% 빠지는 것도 많고 지금 솔로 하나 보니까 뭐 한 12% 정도 빠졌더라고요 하루 만에 사실 이런 어떤 시장인데 이렇게 안 빠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예치를 활용한 뭐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프로토콜들이 안 빠지고 있어요 보통은 디파지 타할 때 페어로 하니까 한쪽이 DT라든지 DC면 달러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은행이 주는 금리를 좀 받아 먹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건데 이 디파이에 대해서는 금리를 은행이 누군가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디파이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전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갈론만 가고 될론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파이마다 특징이 엄청 다르고 또 어떤 프로토콜은 또 이 와중에 또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아까 고래들은 그런 숫자는 작지만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을 잘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을 때는 그냥 도피하자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조금 자기가 추구하는 수익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디파이 내에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가 결국 해킹 리스크거든요 해킹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쪽이 잘못해서 해킹당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해킹당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해요 위험해서 그만큼 그래서 리스크 일드가 주는 금리 수준이 높지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금이 큰 고래들은 사실 매력적이죠 그들은 1년에 한 5% 이상의 수익만 돼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5% 수익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거기에 시장에 뛰어들어라 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시면 지켜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켜봐라 사실 100만원 넣어서 5만원 수익 가져가는 사람과 그렇죠 10억 넣어서 5천만원 가져가는 사람은 일단 파이 자체가 크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가면 물론 수치적으로는 같은 비율이지만 속이 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미가 할 수 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조선생님 어디다가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약간 하락장 조정장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그냥 갈논만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굉장히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돈이 들어오면 돌아올수록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스타트업 투자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뭐 상장되지 않은 뭐 그런 스타트업들 좀 찾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일찍 투자하는 거 대신 이제 망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지만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리스크테킹을 하시면서 어 그렇죠 일단은 웹3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투자를 그런 얼리 스테이지에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맞아요 일단은 좀 홀딩 하셔라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떨어지면서 추메와 이제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ETF가 뭐 7월 지금 뭐 블룸버그 쪽에서는 7월 초반에 승인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한 열흘 열흘 남진 남았는데 조금 저희도 버텨보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방송하면서 사실 도 선생님도 유튜브 하고 저도 저희도 유튜브 하지만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렇죠 위협적입니다 아 조회수만 봐도 좀 느껴지고 전 댓글 보면 알겠는데요 아 그래 댓글 보면 저는 요즘 그 유튜버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네 분발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시청자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도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유튜브 이제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네 분발하세요 시청자 수가 뭐 감소했습니다 아 감소는 아니야 아니야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 하락장이구나 뭐 이런 저희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같은 콘텐츠에 같은 출연자분이 나왔을 때 과거와 지금을 보면 1등을 하면 유튜브에서 풍선 쭉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경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롱부 조선생 채널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너무 좀 분위기가 침울해지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리뷰를 하면서 그래도 좀 전망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네